아, 게다가 스테이지도 극혐이야 제일 싫어하는 스테이지 걸렸어 아, 안되죠 시계축 틀리면은 참았어요 라운드 투 파이트 어, 살았다 아, 개쩐다 이거 다 하겠어 아, 씨, 못 풀었어 라운드 3 파이트 뭐야, 왜 여기 눌렀지? 아, 씨, 아깝다 아, 씨, 아깝다 아, 씨, 개막 라운드 4 파이트 왜 설정이 항상 초기화 되는 거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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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헬로우 절피 아 이게 뒤 안잡히네 아 아 아 아 아, 스테이지가 극혐이야 아, 스테이지가 극혐이야 아, 스테이지가 극혐이야 아, 시타날 아, 슛아치네 왜지 아, 슛아치네 4. FIGHT! 폭죽! K.O. 저지 성공! K.O. 요즘 미러전을 자주 하게 되네요. K.O. 아씨 뭔데 또? 망? 시작부터 하라다 타임 보여주죠.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사실 튕겨서 다행인 것 같애. 제일 싫어하는 맵에 일단 맵이 극혐이었어. 아쉽습니다. 아 걸렸네요. 아 근데 이번엔 무한 맵이야. 흠. 여태까지 미러전하면서 무한 맵 걸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미러전하게 만들어서 역대급 더러운 게임 예상해봅니다.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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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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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확정 아 아 예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흐흐흐흐 라운드 3 파이트 참을 겁니다. 그거 잘 안들어가요. 그래서 전 왼오퍼 2잽 쓰는 겁니다. 아씨 또 못풀었어. 왜 이렇게 못풀지 나? 개방 개방 아씨 발음 후딜캔슬 나는 잘 못하겠던데. 마니도 요구를 얹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씨 아씨 이거 카운터하네.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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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타슬라의 하단의 피죠. 다행이다. 딱 하단 나왔어서. 흥 흫 흫 라운드 1 파이트 아 이게 아닌데 아 여부를 안되네 아 이거 죽었다 왼잇을 맞았면 라운드 투 하필이면 파이트 아니 이게 이렇게 되냐 뭐 하세요? 하이버 캔슬을 하려고 하신건가? 아니면 데쉬오블를 삑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하하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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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차엔 농차다 아 되게 무서워요 조심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fulfil 으아 으아 오 affiliate 적 Spike 오케이 아 비상 아 아 아 아 아씨 안났네 아씨 결국엔 걸렸어 앞구르기 가드 아씨 뭐야 거의 끝났네요 딴발 가이크 마네요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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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안죽어요 아 깜짝이야 하지마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흐 흐흐흐 활윤, 활윤돌 피도 아니었어 죽은거였네 패턴이었던 걸로 아이씨 취소를 안나갔어 이거 좀 뻔했죠 아이씨 안했는데 아이씨 저희가 더럽게 해야됩니다 끝내셨나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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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을 위해서 그 콤보를 포기했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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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아이씨 개막 라운드 투 파이트 참았어야 했는데 비문? 개싸움 짱짱 기술! 개싸움 짱짱! 개싸움 짱짱! 개싸움 짱짱! 감사합니다! 요시한테 봉인기에요 그거 개싸움 짱짱! 아씨 난리났네 ㅇㅇ 아 욕을 했어야 했는데 아씨 아깝다 마지막 라운드 이슬이 딱 나왔네 무심이 딱 나왔네 마지막 라운드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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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ㄹ ㄹ ㄧ ㄹ ㄹ ㄹ ㄹ ㄹ ㄹ ㄹㅆ 이런 맛이지 무한맵 요신 음 이맛에 무한맵 요시합니다 아씨 터치는거 봐 아 나이스 스픽해 으으으으 analys 모졌다 아으이씨 카운트 안돼 저보다 구앤손 잘 쓰시는 것 같애 아 못 풀었네 개망했는데 아아 못 참았다 참아야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젠장 용차 왜 안나가니 용차 왜 안나가니 아씨 먼저 개기실줄 못났어 이건 제가 졌네요 응 아 포타고레상 곧밤왕 아니 요즘은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즐거웠는데 지금은 싫어 병신데스 ㅇ 퍽 장가 럭 그칸의 캐릭터...니... 요시미츠...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노시이데스... 흐흐흐흐흐 니라메치...다케...니... 진짜 나인데스... 아씨 낙곱치면 죽는데... 라운드 투... 파이트 호압이 안나갔네... 아씨... 자...이제 누가 우위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운드 3 FIGHT 파트너 FIGHT 아이C 개망 옥분을 외워쳐가지고 KOO 라운드 4 FIGHT 사실 옥무 넣어쳤어도 그냥 계속 앉아있으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양손 핫키 안해놓으면 삑 자주 나요 마지막 라운드 싸이트 pl5 pl2 pl3 pl3 pl2 p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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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씩 격주는아앤데 pl3 히히히히 헛티 아아 소호 데스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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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logically 그 일반 kalo 하날 그 장시간 하아 ujin 휘 아 아 아 아씨 나도 당했어 화이트 아아아아 알고 있어요 제가 맨날 하는 짓 이에요 Told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소우 데스카 와아 こちら도 소 뭐에요? 다음 싸움 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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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아.. 동시에 욕을 내가 참았으면 더 이득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팽을 못잡아요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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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개맘 스 nhưng 의사 소울 tok 지방 무리가 기 원 티 어 도 아.. 참았어야 했는데 참 꾸 막고 이제정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네 아... 이건 아니었지 아 씨 카운터 났어 취소를 했는데 아 이거 죽었다 사실 요시는 낙법 쳐도 돼 아이고 아 씨 안 죽였다 칼등 아 씨 안 죽였다 칼등 아 씨 안 죽였다 아 씨 안 죽였다 아 씨 안 죽였다 아 씨 안 죽였다 발레랑 카운터가 나냐 아 씨 안 죽였다 검져지네 야아 씨 아 씨 시설이 어치냐 그냥 웬니스에 질러보는 건데 어 금방 헉 예 제가 말했었죠 요즘 요시 미러메치 못하고 싶어요 앞으로 나도 그 요자라엘 파일 좀 해야겠어 맨날 당하기만 하고 실제로 요시 미러매치 할 때는 그 파일법을 못쓰네 아 남독 아니죠 ko round 2 figh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미러전을 보고 계십니다. 아... 부상치를 안 나갔죠. 오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야... 카이 잘하신다. 아씨... 뭐야... 숙였는데 시각이 나왔어. 아... 망했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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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럴때 욕을 쓰는거죠. 안닿았어. 안닿OOO 백화류는 왜 안되니. 아씨... 근데 양잡을 못푸네 어 나이스 이런 파일 바로 하시네요 아 시켰다 아 시켰다 음 음 마니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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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서투른 것 같은데 기다렸어요 아 아 아 그냥 무려 쓱 할껀 기어가 없죠 어 망했다 어 감사합니다 어차피 돌중에서도 안죽을 콤보였어요 뒤에서는 그냥 발레 해야됩니다 아 안잡히네 말 못써야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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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아 총알 그리고 그리고 배신 어! 괜찮아 안 죽어 아니 안져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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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화륜이 안 나갔다 아 망했다 이랑 퍼면 안되는데 아 아 망했다 이랑 퍼면 안되는데 아 아 망했다 이랑 퍼면 안되는데 예 아 황 아아 으 마 으 char 젊 어? 아이씨 뭐야? 와아 망했다 가드 땡긴 줄 알았는데? 레버를 중립으로 했나? 왜 맞았냐 절대 판정인데 내가 뭘 했을 리가 없잖니 조그員 일상 만성 어! 그냥 쓰지 말거야 타나를 했는데요? 타나를 했는데요? 못 잡다 서로 넘어가는거 봐라 요브리아 요브리아라 아프게 때릴 수 있었다 감사해요 아이고 아 저거 말고 완벽하에 있는데 왜 쓸데없이 요브리아라 있어 나이스 아 나 트윗하는거 잊었네 라운드 1 파이트 어씨 뭐야 공창박했는데 씹혔나? 발레나간거 같은데 아 안되죠 아 안되죠 저는 동인기에요 동인기라기보다는 잘쓰야지 아 아 아 아 아 화음 했는데 갑분싸가 아닙니다 서로 참는거에요 지금 아씨 뻔했다 에이 설마 제가 걸리겠습니까 쟤가 맨날 쓰는거에요 그건 아씨 막 타워 치는거 봐 이들께 못된다니까 역시 나이스 아우 내가 맨날 하던거 맨날 파 아니 내가 파에 하니까 좀 묘하네 아 망했다 이거 이거 돌충 하박 물러가네 다 안들어갈거같아 안들어갈거같아 기사앗 후딜이 적어서 요글도 안들어간다 야 좀 더 빨리 써서 써야돼 후딜이 적 후 우 후 쏘 후 후 후 으 으 후 후 후 후 와아 못췄다 이게 캐치가 당할 수는 있네 어우 망했다 낚였어 아 아 손 3. FIGHT 압 신네바 아씨 못 죽였다 2. FIGHT 아아 황천 개 짧아 다른거 쓸껄 졸라 아깝네 2. FIGHT 요시 황천도 솔칼 범위만큼 주지 솔칼 요시 황천은 히트박스 범위 개 넓어보이던데 왜 요시건 짧냐 아 철권 요시는 짧냐 콜라 아야 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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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려요 옆 콩스여서 죽일 수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네 아 이거 딱 습관이야 고쳐야돼 와아 아직 요불도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으시거든요 어? 나이스 K.O. 라운드 3 Fight 뭐하셔 갑니다 뭐하세요? 어 봐 어 이거 죽진 않아요? 근데 내 무덤에 내가 팠어 잘 때렸으면 죽었을텐데 저거 아직 콘볼을 잘 모르셔가지고 공작? 빚은 갚았습니다 아씨 저거 신레검 해야되는구나 으악 아씨 무난데 다 불빙 으음 소울렛 소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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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사 오케 네 몰입 소울이 You win! 시키석우즈에!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갈등 흐헤헤헤 송아지의 비애죠 이런 기분이구나 송아지 다 훼쳤을 때 들쾌하는 쾌감 알고 있습니다 송아지 납돌아서 살았네 감사합니다 부상픽이죠 저거 아깝네 아깝네 끝났습니다 가두군요 가두군요 사라 흠 원래 시즌2돼서 요시 디러전 잘 못했었는데 프리징소님이랑 그 일본의 오마케사마랑 이런 매치하고 난 티부터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감을 살짝 잡을 것 같아요 원래 밀어전 개 못했었는데 어? 와씨 이걸 잡히네 존망했다 아 못들었네 낮게 떠서 안돼요 제가 먼저 썼어요 아야 와 어퍼요블 어퍼요블이었지 방금 이거 안죽는다 아 딸피는 남는데 이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렇지 심지어 칼 못 넣었어 내가 먼저 넣어야지 아 아 아 내가 죽을까 아 아 안죽는다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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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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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니슬도 함부로 써먹을 기술은 아니구나 흫 아 이렇게 보니까 알겠네 라운드 1 무서운 기술이긴 한데 알면 알수록 맞추기가 어렵다, 웨니술경 아이고 아이고 아 저거 파에 당한대 그만 사야지 뭐 뻔히 뒤가 잡힙니까? 코타다가 늦게 뒤로 빼는데 아씨 정축이네? 왜 몰랐냐 나네 죽었다 이거 차라리 업하였거든 paragras 진짜 겜 내용 개 더러운 것 같애 그 기분 저도 압니다 엉마가 옆 측면을 못 잡아요 노우처럼 노우 러쉬처럼 개 혜자 기술이 아니라서 흐흐흐 서로 뭐하냐 칼도 없는데 서로 놀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오 아이고 아이고 어어? 아 마이너스 5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거야 끝까지 참죠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겟레디 포 드니스 바틀 바틀 제피가 더 많은 이상 더럽게 해야합니다 아 아 심장 좋았다 펄흐흫 펄흡 한조 한조 맨날 용을용 으흐흐흐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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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납법을 쳤어 한팍 안들어갔죠 오타라서 아 아 아 아 아 나도 업허했는데 아 개 개밤 아 이 얘 으 어 전 취소를 할거에요 네? 우와 숙이셨다 이건 좀 지었네요 화륜 못잡습니다 그냥 횡도 못잡는데 뭐 화륜을 잡겠냐 맘드는 호밍이 아니기 때문에 화륜을 잡으려면은 유서를 쓰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아이고 암두는 횡잡을 용도로 쓰면은 개구려요 아수라 참보다 구려요 아따 내가 직접 맞아보니까 많이 다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이스 라운드 투 파이트 이게 시계축으로 틀리면은 신경음이 안들어간다 다른 콤보 때려야되네 정축한정도 때리고 방금 그 콤보 톡찍 만삼 두바퀴도 안죽은 와 딱 죽는 피네 1도트 남을줄 알았는데 그정도로 약하진 않았네요 야야야 잠깐만 주황잡았는데 하필 이미 안 라운드 4 파이트 라운드 아씨 내가 이걸 카운터 안다니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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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도착이 개 짧아 라운드 라운드 욕을 잘하셨다 몰 Ö 못참면 네사를 못참 식량컴퍼는 대충 좀 때려야된다 소울을 소울을 저게 은근히 성취가 되네. 가람이. 퍼치가려면 거리를 좀 더 둬야겠다. 이산! 아.. 스프링에도 죽는 피였네요. 아.. 스프링에도 죽는 피였네요. 살다살다 내가 칼등을 백댓시로 피해서 어퍼로 뛰우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아.. 뭔가 뿌듯한데? 응? 아 망했다 빠지됐어 갈등삑이죠? 오리바이트께 지혜로우셨다 아야야 오케이 딱 죽는 피였네 맨잇을 각이긴 했었다 아우 길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죠 길게 하셨어요 양잡 나도 좀 써보자 어 씨 아이 안 일어났으면 안 죽었는데 양잡 써보고 장렬하게 죽었는데 우와 뒤집다니 아 예 such 필바이트 공개 뒤집다니 아 이렇게 또 승단이 막힌다고? 지금 끝내는 게 딱 좋네. 야 양잡이 어찌네. 아 이거 놀이셨다. 안쓰는게 맞았어. 야아 캔슬. 아 아깝다 캔슬했어야 했는데. 아 이걸 또 못 끝내네. 마무리가 안되냐. 오래가면 안돼요. 아 저 실내검 디크 해야되는데. 아 이건 막힐 낙지. 아 저의 시대입니다. 여기요. nu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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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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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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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도 주제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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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슈가 못봤다 그만! 그만! 아야 버퍼 몇번에 카운트 하는 거지 아아 커맨드 잡기 엇보를 내가 당하네 엇보 당하고 있는데 나의 모두 나은 무섭습니다 아시아 아는 습 송아지 총신기술 아이고아이고 etwa 내가 당하고 있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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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3연패 할 뻔 했어요 아야! 공마 박두! 죽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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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립니다 그런거 요시 유저들은 기초적으로 다 다 단련이 돼있어요 그런거 피하더라구요 아 망자 레드? 저기 레드했는데요 아저씨? 거기서 또 레드가 안나갔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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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오케이 레드 무틱스 쳤다 아니아니아니아니 왜왜왜 왜 이렇게 되는거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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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안좋았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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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잘난척이라뇨 다들 그런거 할줄 알잖아요 요시 유저면은 요시 유저라면은 요시 유저라면은 요시 유저라면은 거의 당연한 사실인거죠 아 아 아 아 아씨 못망갔다 내가 아까 이렇게 파일을 했어야 했다고 만삼 이럴 땐 그냥 팍 아이고 연습이 필요하죠 땡 파크 했는데 파크 다행이다 데자뷰 파크 요시 유저라면은 누구든 이제 다 갑의 길을 보고 화륜을 돌 수 있어야 됩니다 아야 다행이다 아씨 막한대 다행이다 아 저거 숙여야 된다고 아니야 다행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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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째 끝내냐? 타이밍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이거 타이밍 연습이 좀 필요하다 아니 타이밍 연습이 좀 필요하다 타이밍 연습이 좀 필요하다 못잡는다 타이밍 라운드 파이트 1-1 하야 오졌다 캔슬하고도 멍찍이 생각보다 좀 길어요 타이밍 탁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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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아 씨 이게 또 딜키가 안되네 하아 미치겠다 졸라갚네 아 봉봉이 느렸어 끝이 없다 어 너무 자연해 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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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안 익힌거라고 생각하지 뭐 아 아 이걸 실수를 하네 파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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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많이 당했죠 저도 졸라 당했어요 저거 억울할 정도로 아 저거 아 eken 이건 내가 실수했다 결승전 조승전 결승전 3라운드 3. FIGHT! 발도였죠? 아 바보 뭐하는거냐 대체 K.O 라운드 4 FIGHT! 동무만 추고 한 번 더 동무짓을 잡았어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그렇지 동무만 추고 K.O 기상킹 레드 저도 종종 써보는데 절대 안걸려주더라구요 상대들 K.O 그니까요 손 나오면 자동반사로 눌리게 돼요 기상킹 레드 걸려주는 사람이 본적이 없어요 근데 K.O FIGHT! 저도 쓰긴 쓰는데 K.O K.O 거의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K.O 절대 안걸려줘 사람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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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진 않아요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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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더럽게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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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깝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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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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